질문은 이름이 멋있어요. 우리 백주에 보면 테라인데, 카스 이거 테라. 테라키피라는 분인데, 여기 대단하신 분이에요. 길모도 대단하시지만, 노랠 화목을,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. 고마워요라는 분이고요. 소나무 아리라는 분이고요. 또 너희만 있다, 당신만 있다. 그 노래 세 곡을 발표해서 너무 많이 인기가 많은 분인데, 오늘 여러분 첫 번 인사드릴 때 보시면 아마 깜짝 놀러실 겁니다. 멋지세요. 대단팀,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제가 잘 못 사는 분이고요. 저의 전화가 내 기다리다가 가슴만 태우는 사람. 어두워진 기다림의 오는 외로운 흐린 눈물의 접속이 되세요 이렇게 살아버리면 내게 좁은 사랑을 잊어버린 불꽃 미워졌다고 할 수 있나요 영원한 찾아올까봐 한통의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빛난다 해도 흔들 너의 숨없어 너와 나의 운명인 거야 영원한 찾아올까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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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